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 배울 때 가가표가 필요하다면 만주 글 배울 때는 쩐조우주 열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쩐조우주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쩐조우주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 같이 볼 것은 청나라 건륭조 때 만든 흠정사고전서회요에 실린 어제의 증정청문감 권일에 나오는 쩐조우주입니다. 쩐조우주는 그 이름처럼 모두 열두 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우주마다 음절수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아, 으, 이, 우주입니다. 먼저 판심 가운데 있는 만주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농, 기, 뭐, 농림은 농림이 플러스, 뭐, 그래서 늘려서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턱, 토, 부, 하, 여기서는 턱, 토, 미, 플러스, 부, 플러스, 과거, 하. 그래서 정하다, 정한 다음은 만주 만주고 기, 순 말씀, 말 다음은 이 다음은 부, 르, 구 거울 비트, 흐, 책, 블러크 비트, 흐는 사전 다음은 주, 와, 은, 쩐, 열 주, 워, 주, 두 다음은 우, 주, 머리 그래서 늘려서 정한 만주 말의 사전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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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농림은 턱, 토, 부, 하 만주, 기, 순, 니 블러크 비트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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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 아, 으, 이, 우, 주 는 모두 세로로 열여섯 줄 있죠. 먼저 첫 번째 줄 같이 보겠습니다. 아, 으, 이 다음은 오, 우, 오 다음은 나, 느, 니 세로로 두 번째 줄 노, 누, 노 다음은 가, 가, 하 고, 고, 호 세로로 세 번째 줄 고, 고, 호 빠, 뷔, 비 뽀, 뿌, 뽀 세로로 네 번째 줄 파, 프, 피 세로로 다섯 번째 줄 소, 수, 수 다음은 건설음 샤, 셀, 시 여기서 시 로 읽지 않고 시 로 읽습니다. 다시 샤, 셀, 시 소, 수, 수 세로로 여섯 줄 타, 따 드, 드 티, 디 세로로 일곱 줄 도, 도 두두 라, 르, 리 세로 여덟 줄 로, 루, 루 로 마, 무, 미 모, 무, 무 세로 아홉 줄 차, 쯔, 치 초, 추, 초 짜, 쯔, 지 세로 열 줄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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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야, 예 요, 유, 유 세로 열한 줄 크, 그, 흐 기, 기, 희 구, 구, 후 세로 열두 줄 가, 까, 하 고, 고, 호 라, 르, 리 세로 열세 줄 로, 루, 루 로, 루 바, F, 피 피 포, 후, 포 세로 열네 줄 와, 르 와, 르 여기까지가 기본 음제를 읽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차 차 체 찌 여기서 을 infer 랄, 르, 르 다음은 세로 열여섯 줄 루, 루 쓰, 치, 르 끊지 않고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으, 이 오, 우, 오 나는, 니 노, 누, 노 가, 가, 하 고, 고, 호 고, 고, 호 바, 보, 비 보, 보, 보 파, 보, 피 보, 보, 보 사, 사, 시 소, 수, 수 사, 시, 소, 수, 수 타, 다, 트, 드 티, 디, 토, 도 투, 도 랄, 르, 르, 루, 루 마믄, 미 모, 무, 무 차, 처, 치 조, 주, 초 짜, 저, 지 조, 주, 조 야, 예 요, 유, 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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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 기, 히 구, 구, 후 가, 가, 하 고, 고, 호 고, 호 라, 르, 리 러, 루, 루, 루 파, 보, 비 φ, 보, 보 포, 보 차, 치, 치 처리 자르, 지 조, 주 랄, 르, 르, 피 랄, 루, 루 쓰, 치, 치 여기서는 음절 뒤에 모음 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줄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로 5줄 두번째 칸 자 앞에서 배운 것은 샤 스 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샤하고 시와 이하고만 결합합니다 샤이 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세로 14줄 보겠습니다 두번째 칸에서 차이츠이죠 여기서도 차츠인데 차츠하고 이하고만 결합됩니다 차이츠이 계속해서 세로 15줄 짜이츠이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 레이 다음은 세로 16줄 가운데 버텨요 여기서는 키오이죠 키오이 가 아니라 큐로 읽습니다 그래서 큐 큐 휘 다음은 쥐 쥐 쉬 세로 17줄은 유 니 리 다시 한번 16줄 보겠습니다 가운데 규 규 규 휴 쥐 쥐 쉬 유 니 리 시간상으로 아이 의 이 우주부터는 다 읽지 못하고 특별한 음절 절만 집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뒤에 받침 알 가 추가되었습니다 앞두줄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5줄 가운데 여기서도 샤 하고 셔만 뒤에 알 가 결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세로 14줄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로 14줄만 있습니다 세로 14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var vr 하고 끝이 난 것입니다 안 은 인 우주 세로 첫줄 안 은 인 그런데 여기서 은 이 틀렸지요 은 은 어때요 옆에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세로 5줄 가운데 세로 14줄 세로 14줄 세로 열다섯 줄 란 른 세로 열 여섯 줄 룬 룬 앙 응 잉 우주 여기서는 류의 받침 이응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세로 세 줄 앙 응 잉 옹 웅 웅 낭 능닝 세로 두 줄 농 농 농 칸 와강 항 콩 꽁 홍 세로 다섯 줄 가운데 샹 센 세로 열네 줄 왕 웅 창 창 총 총 세로 열다섯 줄 장 쩍 종 종 랑 른 세로 열여섯 줄 룸 룸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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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열 일곱 줄 윙 룬 룬 룬 여기서는 뒤에 받침 아크와 결합한 것입니다. 세로 첫 줄 세로 두 줄 세로 다섯 줄 가운데 세로 여섯 줄 가운데 여기서 특는 예외죠. 예외는 열 것까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로 열한 줄 이것도 예외죠. 세로 열두 줄 이것도 예외입니다. 세로 첫 줄 세로 두 줄 세로 두 줄 세로 다섯 줄 세로 다섯 줄 세로 다섯 줄 아트 으트 이트 우주 여기서는 교회 받침 아트를 결합하였습니다. 세로 첫 줄 아트 으트 이트 워트 우트 우트 낫 너트 니트 세로 두 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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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다섯 줄 세로 다섯 줄 세로 세로 열네 줄 워트 워트 압 읍 입 우주 여기서는 뒤에 받침 압 를 결합하였습니다. 세로 첫 줄 압 읍 입 옵 욱 읍 낫 넵 니트 세로 두 줄 높 눕 눕 눕 갑 갑 갑 갑 갑 갑 세로 다섯 줄 가운데 샵 셉 세로 열네 줄 워트 워트 아우 으우 여우 우주 여기서는 뒤에 오와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오가 아닌 우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모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로 첫 줄 아우 우 유 오 우 우 나우 나우 너우 뉴 세로 두 줄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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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가우 하우 호 호 고 호 세로 다섯 줄 가운데 샤우 셔우 세로 열네 줄 세로 열다섯 줄 쪼 쪼 쪼 쪼 쪼 랄 랄 세로 열 여섯 줄 롤 루 우주 여기서는 받침 알 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십어족은 이것을 알보다는 알 중국의 을화 다시 말해서 teacher 하되 을 발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알 로 읽겠습니다. 알 을 열 올 울 울 날 널 뉴 세로 두 줄 널 눌 눌 칼 갈 갈 할 골 골 홀 세로 다섯 줄 가운데 샤 셜 세로 열네 줄 벌 벌 암 음 임 우주 여기에서는 뒤에 받침 미음을 그라파였습니다. 세로 첫 줄 암 음 임 옴 움 음 남 늠 님 세로 두 줄 넘 눈눔 눈눔 함 감 함 함 홈 홈 홈 세로 다섯 줄 가운데 샴 셈 세로 열네 줄 뱀 뱀 뱀 뱀 뱀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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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